긴 하루와 짧은 한 달 말일 없이 지친 오늘 언제가 되어야 좀 편안해질까 무엇을 위해 우린 걷는 걸까 불안한 너의 눈에 어린 질문들에 넌 뭐라고 답을 해야 위로가 될까 넌 혼자서 세상을 살아나가려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 그러기엔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점을 잊어 지금까지도 그로 인해 버텼고 아직 네 안에 남은 가랬어 모두가 말하지 난 허울좋은 소리 뿐하던 기억 수고가 너무 많았어 누워있다 그만 한 번 듣는 게 눈물이 나의 정도인가 싶었지 당연한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좋은 은혜로서 트리거 여기서 당겨버리자 빵빠래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은 가고 더 초조해지고 해놓은 것도 없이 살고 있고 아무도 몰라주는 매일 할 고민들 그래도 넌 혼자라고 생각하지마 내 기준 지금 치고 나쁜 구석이 넌 많아 걸 지켜보는 착한 영혼 갇힌 자들 또한 정신적으로 불안해졌게 나 많이 참았어 이런 상황에서도 힘든 사람들을 도안해 내게 스승 같아 진심으로 보고 배워 이 힘이 좋은 곳에 쓰길 바래 녹음했어 넌 그럴 자격 있어 넌 그럴 자격 있어 원하는 만큼 씌워 잔을 피워 음악을 키워 삶이 비록 짧은 기록이었던 네가 길을 찾아가길 널 살아가길 자유롭게 날아오르길 바래 내일이 오면 언제나 네가 맘 편안하길 언제나 네가 맘 편안하길 무언가를 위해 매일을 걸어가길 괜찮아 지금 너는 참 잘하고 있어 진심으로 나를 위해 부르는 노래 mutt게 날아오르길 바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